어제 인사를 못 할 수 있어서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난 그저께 헬로우 근데 오늘 일요일이지 그래서 제가 목요일 미국에서 돌아와서 금요일 행사도 있었고 어제 베스트 베스트 콘서트 시향이랑 같이 했고 오늘도 스노맨 스토리였고 그래서 좀 크레이지한 스케줄이 있어서 인사를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난 다들 같이 얘기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 직접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콘서트 재밌게 봤어요? 네 퍼스트 라미니랑 같이 재밌게 봤어요? 네 우리 정말 힘들게 그냥 힘들게 힘든 것보다 그냥 우리 다들 우리 연툴님들 우리 스태프들 우리 라민도 우리 댄스들 우리 다들 욕심이 많아서 완벽한 점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냥 크레이지하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재밌게 봤으면 너무 아쉬운 건 그냥 서울에서만 할 수 있어서 너무 아쉽지만 라민도 너무 재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라민도 스케줄 엄청 바쁜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했지 라민 그래서 이번에 라민이랑 더 지냈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더 멋진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정말 생각보다 너무 월요일이 제가 너무 좋았죠 제가 너무 오래 월요일이 라민을 접어서 그런가? 근데 어제 새로운 롤케쳐이랑 같이 해서 뮤지션 연주한 사람들이랑 시위자 마이스트로도 새롭게 만나서 너무 재밌었어 너무 멋졌지? 그래서 그리고 옥주연 씨랑 같이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주연이랑 같이 할 때 그 여자 배우는 정말 힘이 많지 그냥 그냥 뭐 팬츄랭크랑 무대 역할 수 있어 저희 할 수 있을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더 힘 세게 그래서 나도 잘 해야겠다 그래서 난 그렇게 살잖아 좀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 저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라민 그리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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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고마웠어요 이거 난 미국에 있을 때 일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나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장작 뮤지컬화 뭐냐면 처음으로 캐릭터를 숨을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어 그래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엑사이팅하고 우리 오늘 정말 그냥 이 캐릭터를 안 살았지 그래서 오늘 좀으로 그냥 우리 목소리로 태어나서 정말 엑사이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노우맨 생일 생일이라서 같이 있어서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한정민 감독님 이렇게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응원 아무튼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I hope to see you soon 지금 오늘 This week end 이 주말에 그냥 일을 다 끝난다 바로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Every show All my shows 우리 팬들 우리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모아서 응원해줘서 Always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ithout you 우리 팬들 없었으면 못할까 사람들 항상 나한테 마이클 왜 네가 이렇게 살이 빠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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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말해 세월이 지나가서 시간이 흘러가 그래서 살 찌는 거 좀 어렵다 지금 살 찌는 거 많이 먹을 거야 살 찌는 거 수강 arest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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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감사합니다.